예로부터 야수로 쓰여왔던 오골게, 영미씨는 미용실 손님이었던 한거리의 권유로 백봉 오골게를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봉 오골게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요. 내년 동안 수소문 끝에 겨우 찾았다고 합니다. 어렵게 구한 백봉 오골게를 6개월 동안 꾸준히 먹으며 허리가 점차 좋아지자 슬린이 안으로 그분은 직접 백봉 오골게를 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골게 축사에 들어오면 영미씨가 빠지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오골게 알입니다. 오골게는 보통 1년에 100여개의 알을 낳는데 생후 5개월부터 알을 낳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골게 알은 일반 달걀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특징이 있다면 흰자가 적고 노른자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오골게는 약도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중국의 한의 서해인 공초광목에 의하면 오골게는 중증과 몸이 아프고 절임 증산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골게는 뼈가 검은 각을 말하죠. 한의학적으로 보면 작은 간의 힘을 보여주고 검은 뼈는 심장을 보여주게 되어서 안과 심장을 구하게 됩니다. 심장을 구하게 되면 골절산나 골통의 폭사를 보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